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양만점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D-35일 여러분들이 5주 동안 어떻게 수능 끝날 때까지 공부를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오늘 촬영일자를 딱 보니까 D-42일이에요. 그러면 6주잖아요. 하지만 마지막 주는 생각보다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리듬을 맞춰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에 좀 몰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부터 5주나 남아 있습니다. 5주 동안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선생님이 계획을 짜봤는데요. 이대로 실행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간을 안 잡아 먹을 테니까 잠깐만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짜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지금 등급이 몇 등급인데 이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빨리 빨리 좋은 컨디션을 찾으면 얼마든지 성적은 오를 수가 있습니다. 희망고문이 절대 아니고요. 선생님이 매번 항상 현장 강의 친구들한테 시켜주는 이 학습 스케줄입니다. 볼게요. 첫 번째는 어휘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수능 남은 기간까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어휘인데요. 어떤 어휘를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느냐? 기출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물론 기출 단어도 중요한데요. 선지에 나오는 어휘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선지에 나오는 표현들 중에 전치상 in 다음에 ing면 뭐뭐 하는 데 있어서 by 다음에 ing면 뭐뭐 함으로써 이런 굵직굵직한 표현들을 위주로 선지 어휘들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지에 무엇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요. 주제나 제목 그리고 빈칸 그 다음에 밑줄 어휘 그 다음에 요약 40번 문항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선지 어휘들입니다. 그리고 장문 독해에 나오는 41번 42번에 해당하는 제목과 밑줄 어휘도 포함해서 2018년도부터 2021년도 수능까지 6평 9평까지 포함하여서 평가안수 출제한 것들은 어떤 선지 어휘가 기출되었는지 훑어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훑어보면서 어휘만 여러분들이 쏙쏙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주제문이 어휘로 어떻게 변형되어서 발현이 되었는지를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의 종합적으로 포괄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에는 어떤 식으로 나왔을까 치우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이거와 이것을 함께 균형있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나왔는지 얼마든지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제문이 어휘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것은 아주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출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출의 논리도 습득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접근 방법이에요. 그리고 5주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휘를 여러분들이 한 번 싹 정리한다? 그것만큼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것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 영어 지문을 보시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예시예요. 두 번째는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과관계나 대조관계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정리해 두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칠판에다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을 정리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다 알고 계십니까? 자 bring about 뒤에 뭐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죠. 그 다음에 induce, 유발하다 뒤에 결과가 나와요. 그 다음에 cause 뒤에도 결과가 나와요.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라고 할 때 be based on 또는 based on 그 다음에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결정되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result in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결과 result from이나 of 다음에는 원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지금 제가 적어둔 것은 적어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출제되었던 단어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전체 내용을 볼 때 어디에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게 빠르게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선지어 위를 정리하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문장과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접속부사 즉 연결사가 중요합니다. 연결사는 접속사와 다르죠. 접속사는 문장 두 개를 연결해지만 내용상으로 우리가 접속부사에 해당하는 연결사는 연결사 나오고 컴마 주어동사 이렇게 문장 하나가 나오는 것들인데요. 연결사 쓰인 문제가 어디에서 가장 중요하냐면 순서와 그 다음에 문장 삽입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목이나 요지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연결사를 여러분들이 해석으로 두루뭉술하게 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케이스에 이것이 정확하게 쓰이는지를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딱 들고 연결사가 있으면 형광펜으로 다 밑줄을 쳐보세요. 그리고 그 앞과 그 뒤의 내용이 어떤 고리가 있는지를 스스로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게 우리가 올해 쳤던 국평의 30번 문제입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내용인데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밑줄이 쳐져 있는데 연결사가 여기 for instance가 나와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떤 개념인지 한번 보자고요. 경제체계예요. 그래서 경제체계에서 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게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요.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는구나. demand for a good 어떤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에 관한 수요가 한 분야에서 있었는데 이것이 is derived from another 사실은 다른 분야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이렇게 주고받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소비자가 있어요. buying a good 제품을 가게에서 샀단 말이죠. we likely trigger 그러면 trigger 이것도 뒤에 결과가 나오죠. 어떤 결과를 일으키냐 the replacement of this product 이 제품의 교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제품을 사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해서 교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또 무엇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 demands for activities 다음과 같은 활동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느냐 뭐 제조나 또는 자원을 추출하는 것 또는 트랜스포트 운반이나 이런 것들요. 자 그럼 여기서 for instance는 구체적인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정한 소비자가 이런 걸 샀을 때 뒤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아 그래서 for instance가 들어가면 내용이 바뀌지는 않구나. 내용의 변화는 없다. 오히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다. 그죠?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뒤에 있는 것은 어떤 제품을 가게에서 산 소비자로 한정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예시 뒤에는 앞에 설명하지 않은 새로운 정보가 나올 수는 없겠구나. 이런 거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연결사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하냐. 선생님이 짚어드릴게요. 일단 for example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에 나타냈는데 보통 for example은 생력도 종종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것들도 우리가 for example을 또 대체할 수 있냐면 누가 뭐뭐 할 때라고 하는 when이나 아니면 우리 뭐뭐라고 가정해보자. let's say 아니면 사람 이름이나 또는 어떤 물건의 이름이나 제품 회사명이 팍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또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만약에 라고 하는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예시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아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파악을 하신다면 예시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however 역접이라고 알고 있는데 however이 역접만 있는 게 아닙니다. not a but b에서 a가 아니다 b다 라고 해서 뒤에 있는 정보를 강조할 때도 쓰거든요. 그리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오히려 그 다음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게 however이에요. 자 그러면 역접이 나오게 되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새로운 내용으로 전환되거나 바뀐다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현들 중에 뭐 rather이나 instead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nevertheless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뭐 but이나 yet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in fact 같은 거 내용이 사실상 새롭게 전환된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는 항상 but과 함께 같이 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순서 파트에도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similarly 어 마찬가지로 라고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예시랑 같이 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사례가 또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또 다른 예시예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얘는 어디다 써야 되냐면 예시 뒤에 써셔야 돼요. 아 그래서 내가 기초 문제를 분석해 봤는데 순서 문제에 항상 for example 뒤에 similarly가 배치되는 게 그렇구나. 또는 순서의 맨 마지막에 also나 similarly가 오던데 그게 항상 또 다른 예시를 가지고 한 번 더 추가로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그러하구나 라는 걸 파악하면 순서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맨 끝에 배치한다. 까지도 여러분들이 덤으로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아이랑 비슷하게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게 also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like, wise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거죠. 자 그 다음에 therefore, thus 같은 거 있죠. 그러므로 자 얘는 뭐 할 때 쓰냐면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인데요. 마무리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렇다. 이 therefore나 thus가 나오고 난 뒤에 새로운 정보가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마무리할 때 쓴다. 그 다음에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내용이 뭐 할 때 쓰냐면 동일한 내용일 때 씁니다.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을 때 쓰는데요. 이런 아이가 indeed 정말 그렇다. 그 다음에 namely 즉 다시 말해서 그 다음에 또 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뭐 that's sad. 네 이런 말로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전부 다 똑같구나.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을 한 번 더 강조해 줄 때 또는 앞에 있는 말이 좀 알아듣기 힘들었나 뒤에 있는 말로 좀 더 수월하게 설명해 볼까 이럴 때 씁니다. 즉 독해하실 때 앞에 내용을 이해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면 뒤에 거는 안 읽어도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손바닥 보이시죠? the other hand가 나머지 한 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조를 나타내니까 대조는 대상이 두 가지 대상이에요. 그리고 차이점을 나타낼 때 쓰기 때문에 이런 on the other hand가 나오면 뒤에 주어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랑 우리가 똑같이 또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in contrast by contrast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conversely 이런 것들 쓰게 되면 대조예요. 그래서 however가 그 다음에 대조가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데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 앞뒤의 내용이 다른 것을 얘기할 때는 however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대상의 차이점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과 6번의 차이는 97년도 수능 아주 옛날 수능에서 연결사 문제에서 보기에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를 내가 공부를 했었고 지문에 나오는 중요한 연결사의 쓰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3점 문항에 해당하는 순서와 문장 삽입까지 잡았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적입니다.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그날 당일날 해석이 안 되면 말짱 꽝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걸 하셔야 되느냐 받던 지문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봤던 지문 봤던 지문 중에서 내용이 긴 거 있죠. 그리고 또는 짧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추상적인 단어가 많아서 무슨 말이니? 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훈련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가장 훈련하기 좋은 거는 아무래도 평가원에서 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국형 32번 문제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해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정확한 해석을 하더라도 그래서 무슨 말이지? 라고 해서 넘어가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해석은 해석대로 이해는 이해대로 라고 한다면 이해에 좀 더 초점을 두셔야 돼요. 아 그래서 네 말이 이거지? 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탁 이렇게 들고 가셔야 돼요. 자 한번 가볼게요. 결론 내렸다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뒤에 결론 나오겠죠. distraction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through 라고 하는 것은 통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가 결과예요. 그럼 얘가 원인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텔레비전을 봤어요. 텔레비전을 봤더니 distraction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방해라는 뜻입니다. 텔레비전을 봤더니 또는 주의 집중이 산만해진 거예요. 텔레비전을 봤더니 산만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relieve 한대요. 자 relieve는 완화시키다 또는 안정시키다 또는 진정시키다 라는 뜻이니까 뒤에는 흥분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어떤 거냐 discomfort 여러분 comfort는 편안함이라는 뜻이니까 discomfort는 불안한 거 또는 불편한 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빠르게 해석하면 뭐냐 텔레비전 보니까 불편함이 줄었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뭐와 관련했냐 뭐 때문에 불편하냐 불편한 원인이에요. 이 불편함이 뭐랑 관련이 있냐 이게 또 원인이죠. 뒤에 보니까 painful failure 엄청난 실패 그리고 mismatch 안 맞아요. 뭐하고 뭐하고 안 맞냐면 the self 나의 자아와 그 다음에 self-guide 라고 하는 게 안 맞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맞고 불편해서 굉장히 힘든데 그걸 TV를 보니까 잊어버릴 수 있대요. 자 그 다음에 in contrast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대조죠. 그러면 대조니까 자 이제 무슨 대상을 기대하셔야 되냐면 두 가지 대상의 차이점을 기대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뒤에 보니까 successful participants 그러면 이거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얘는 불편한 사람이니까 얘는 그러면 아 실패한 애구나. 자 반면에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공인들은 had a little wish 위시니까 소원이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위시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없느냐 얘는 그렇게 산만함을 원하지 않아요. from 무엇에서부터 산만해지는 걸 원치 않냐 자신과 관련된 생각으로부터 산만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얘네는 뭐다 TV를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그냥 자기한테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내 자아와 관련해서 불편하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산만해지고요. 그 다음에 안 불편하면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해석이 되잖아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보면 연구진들은 데디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의 산만은 텔레비전을 보는 데서부터 오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뭐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결과물이나 또는 자신과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결과물의 미스매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불균형에 대해서 오는 결과요. 이와는 반대로 성공한 참가자들은 거의 원하는 바가 없습니다. 분산되려고 하는 무엇에서부터 자신과 관련된 생각으로부터 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석이 있으면 이해에 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아무리 길고 어려워도 현장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결국 그래야지 답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자 정리 그러면 앞으로 남은 5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선지 어휘 정리를 싹 합니다. 그러면 이거 일주일 걸려요. 됐죠? 그게 1주차 1주차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결사 정리를 하면서 연결사 정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정확한 쓰임을 파악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2주차 때 하시면 되죠. 자 이러면서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복잡한 문장들이 나와요. 그러면 간단하게 핵심만 이해해서 연결하는 거 이거는 끝까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1번부터 3번까지 하는 것의 재료는 뭐냐 전부 다 평가원에서 만든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익숙한 지문을 가지고 하셔야 굉장히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흡수를 할 수 있어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3월달에 내가 이해했던 지문의 수준과 지금 이해했던 지문의 수준은 굉장히 차이가 날 텐데 지금이 더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들 실력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실전 모의고사는 무엇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실무 푸셔야 돼요. 푸셔야 되는데 얘는 시간 관리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내가 유형별로 접근을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정답률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훈련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당연히 한 회씩 푸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일주일 기준으로 하면 한 3회 정도 나는 1등급을 꼭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내 등급의 목표와 상당히 가까운데 아직까지 넘어서지 못한다. 그럼 3회는 꼭 푸셔야 돼요. 3일은 문제 풀고 나머지 3일은 오답하고 나머지 하루는 그걸 복습 정리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이 병행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현재 할 게 많아요. 저는 과탐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수학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러면 2회 푸셔도 상관없고요. 1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횟수가 왜 중요하지 않느냐 2번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답.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답을 어떻게 하냐면 채점하고 나서 답지를 보고 알았어 하고 이렇게 틀린 걸 별표를 치시고 넘어가죠. 다시 봐도 또 틀려요. 그래서 오답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오답에다가 시험 중 시험 중에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세요. 논술처럼 그래서 나는 답이 3번으로 나왔다.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나서 해설지 보지 마시고 다시 보기 다시 봤더니 내가 여기서 해석이 좀 잘못됐고 여기서 이 단어 때려서 맞춰가지고 오답을 했는데 답을 알고 보니까 3번이 아니고 4번이더라. 이렇게 하시면 내가 직접 적는 해설지이기 때문에 뭐가 틀렸는지를 파악이 돼요. 그리고 어떤 단어를 내가 애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틀렸는지도 알 수가 있답니다. 오답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돼서 아하! 라고 하는 깨달음이 나오죠. 그러면 그 깨달음이 나오는 이 파트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뜯으셔야 돼요. 뜯으셔서 11월에 수험장에 여러분들이 들고 갈 수 있는 노트로 바꾸셔야 돼요. 자 시험장에 뭘 가져가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과거에 이제 EBS가 있었을 때는 EBS 지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이제 가져가서 보기도 하고 익숙하니까 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거의 비연계잖아요. 지금 의미 있는 건 이거예요. 평가한 기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간단하게 핵심을 정리한 내용 거기에서 보시면 구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구평 해설 강의에서 선생님이 해드렸는데 강조 구문 도치 구문 가정법 구문 비교 구문 이 4개는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문 같은 것들을 빠르게 해석하는 거 예를 들어서 not until 빨리 해석해버리고 그 다음에 it that이 있으면 없애버려서 말이 되면 강조 구문이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 거 그래서 구문과 그 다음에 내가 사고 과정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실수해서 바로 잡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듣기평가 여기는 안 적었는데 듣기평가가 생각보다 지금 오답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듣기평가를 언제 하냐면 여러분 지금 공부할 때 점심때 보면 우리 러셀 친구들도 점심때 막 시끄럽거든요. 막 식판 치우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점심때 그냥 복도에 나와가지고 방해를 막 받으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어떤 애가 막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책상을 끌거나 아니면 다리 덜덜덜 떠는 친구 아니면 가래뱉는 친구 이런 친구들 많아요. 그 곁에서 꿋꿋하게 문제를 푸세요. 아시겠죠? 저는 실전에서 학생들하고 모의고사 볼 때 듣기 할 때 일부러 저는 책상 끌어요. 그러면 듣고 있다가 방해가 팍 되거든요. 그런 순간에서도 문제를 푸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끄러운 와중에서도 공부하는 것을 반드시 키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정리한 것들을 보면 5주 동안 충분히 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아직 5주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남았기 때문에 계획을 좀 더 정밀하게 점검을 해보시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제 좋은 생각만 하면서 여러분들이 컨디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나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고민 해결이 되었기를 희망하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장에서는 무엇을 가져가면 좋고 어떤 멘탈로 수험에 임하면 좋은지 그 캐스트를 준비해서 다음번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약속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봐요. 여러분 see you later.